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참여연대를 떠나서 독자 행보를 하고 있는 김경률, 경제민주주의 20일의 대표, 회계사입니다. 그는 여건에 대해서 그동안 쓴소리를 하기로 유명합니다. 10월 30일에도 민주당의 비민주적 행태를 비판하는 그런 쓴소리를 또 하나 남겼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민주당의 선택입니다. 민주당은 10월 31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11월 1일 오후 6시까지 내년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보궐선거에 대한 공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찬반 여부를 묻는 당헌 개정안을 투표에 붙였습니다. 이번 투표는 전당헌 투표에 해당합니다. 민주당 당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이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했을 경우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그런 규정을 바꾸는 것이다. 한편 이낙연 대표도 30일 날 자신의 트위트를 통해 가지고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일요일 저녁 6시까지 당헌 개정을 통해서 내년째 보궐선거의 후보 공천을 위한 전당헌 투표가 실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온라인 투표에 협조를 해달라 이런 내용을 남겼습니다. 다음 질문은 김경률의 강한 비판입니다. 김경률 대표의 주장이 담고 있는 핵심은 민주당의 지도부가 일단 결심을 하고 나면 인민들은 그대로 따르는 구조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이를 두고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대는 별개로 상부구조는 북한과 동일해진다 이런 독서를 퍼붓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거의 비판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대는 별개로 상부구조는 북한과 동일합니다. 당이 결심하니 그대로 따르는 인민들의 행렬입니다. 민주주의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의 글을 읽고 간단한 논평을 한정당인인 정중규 씨가 남겼습니다. 이 내용을 또 김경률 씨가 인용해서 그의 페이스북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정중규 씨의 주장에 대해서 김경률 씨가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정중규 씨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내가 진보정당 시절 종북이란 말을 만든 노심조 계열이라 가능한 그 말을 쓰지 않으려 하는데 어제 최장집 교수의 날카로운 지적처럼 이미 민주당이 북한 노동당과 다를 바 없는 비민주정당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과 그 세력이 대한민국 사회의 각 영역마다 홍의병들이 미쳐 날뛰는 목택동의 문화혁명기를 자꾸만 떠올릴 만큼 다양성을 죽여버리면서 우리 사회를 북한스럽게 만들어가는 종북 형태를 보이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의 주장이 갖고 있는 핵심이란 것은 일단 당 지도부에서 결정하고 나면 그것의 모든 당원들이 뒤를 따르는 북한식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정당의 기반은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런 취약한 정당 구조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큰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고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취약한 당 구조 때문에 일단 당 지도부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나면 그대로 통과되는 것이 거의 관례입니다. 그러니까 당원들이 행하는 투표라는 것이 거의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습니다. 일단 당 지도부가 결정하게 되면 당원들은 그것을 합법화를 부여하는 일단 찬성을 밀어주는 것이 거의 대동소의합니다. 당 지도부의 이익이 크게 걸려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당 지도부는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거수기 역할을 하는 대의원이나 당원 투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A라는 사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을 지지하는 당원들을 통해 가지고 투표를 통해서 정당성과 합법성을 부여받기도 하고 또한 당 지도부의 이익에 반하는 그런 사안이 등장하게 되면 당원들을 사주해 가지고 그것을 또 투표 과정에 뒤집어 버리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원들이 좀 주도적이고 주체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당 지도부의 결정에 대해서 박수를 치더구나 아니면 당 지도부의 반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그것을 반대하는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조작형이라는 것이 굉장히 일상화 되어 있는 것이 제가 이해하는 한국의 정당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민주당이나 과거의 미래통합당이나 큰 차이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김경률 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상부구조가 북한과 동일하다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과연 이것이 민주당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인가 라는 그런 의문문을 자연스럽게 던지게 됩니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야당도 그런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방식이란 것은 당 지도부와 정하고 그 다음에 당원들의 투표는 일종의 그것을 합법화시켜주는 그런 수단이나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일단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대의원인들과 당원들로 구성된 투표가 이용된다는 것이죠. 당내 민주화는 점에 있어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50부 100부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여당은 아주 극단적으로 그냥 당 지도부의 결정에 따르는 그런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보면 당연히 여당이란 것이 크게 문제가 많죠. 그러나 지금 지적한 것처럼 당 지도부가 결정한 것을 통과시켜준 역할을 하는 점에서는 여당이 야당이든 거의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내에서 이루어지는 투표의 공정성이나 객관성도 심하게 훼손된 경우들이 더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4.15 총선에 부정선거 여부를 갖고 많은 그런 논쟁이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만 아마도 그 당내 투표 예를 들면 대권 후보를 선택하거나 당대표를 선택하는 그런 투표 과정 또 그 외에도 굵직굵직한 그런 사안들을 보게 되면 그게 상당히 많은 정도의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의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에 대해 보냈습니다. 날씨에 대해 보냈습니다. 날씨에 대해 말해 주세요.